이 제품은 133002 오피스어치노입니다. 아주 가장 기본적인 디테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석구석에 섬세한 디테일들이 숨어있는 그런 디자인인데요. 가장 기본적인 핏, 적당히 슬림하면서 편안하게 떨어지는 뜻이 특징이고 002번에 사용된 이 원단은 아마 화면에는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회색 그리고 약간 누런 아이보리색이 불규칙하게 패턴을 이루지 않고 이렇게 짜여져 있는 커버트 원단이라 약간 색감이 오묘한 것이 특징인 원단입니다. 원단이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 봄, 여름에 더 가볍게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는 친호이고요. 뭐 딱히 또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게 왜 그럴까요? 그냥 기본적으로 항상 입으실 수 있는 그런 팬츠라서 그냥 편안하게 입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세탁도 그냥 세탁기를 하시면 되고 밑단은 밑단으로 좀 좁아지는 실루엣이니까 이렇게 스니커즈 같은 거를 신으시면 이렇게 약간 두 번 정도 돌돌 말아서 입어주시면 더 좋고요. 이상입니다. 자세한 설명은 링크된 블로그의 설명을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